건강한 목걸이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고깔입니다. 저는 경상남도 고성군의 한적한 시골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주변에는 거류체육공원이라는 운동장이 있습니다. 이 운동장에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왔는데요. 근처에 논도 있고 하천도 있고 해서 제가 잠깐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미리 쇼트 영상으로 이곳에 가시상추가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너무 조금이라서 제가 주변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이곳에도 지금 우에 철조망 쳐있는 곳이 체육공원이거든요. 그 아래쪽에 논뚝 근처였는데 이곳에도 지금 완전히 봄이 왔습니다. 해가 많이 들고 하니까 식물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큰 개불알풀이 꽃을 피우고 있고요. 쑥들도 새순을 막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던 큰 망초 이걸 가지고 잡채에 넣어드셔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확인하는 그리고 이용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냉이 요거는 냉이 꼬투리도 씨앗도 있고요. 벌써 냉이가 꽃이 피웠습니다. 따뜻하니까 냉이가 꽃이 피웠어요. 그리고 쓴박이도 이제 안토시아닌을 머무고 있다가 봄이 되니까 푸릇푸릇해지고 있습니다. 쓴박이가 많네요. 눈뚝에 요것도 쓴박이고요. 요거는 쓴박이죠. 큰 망초가 있고 큰 망초들입니다. 요거는 망초고요. 우리가 벌금다지 나랑나물이라고도 부르는 벼룽나물이 또 새순을 올리기 시작하고 꽃이 핀 것도 있습니다. 꼬리뱅이도 있습니다. 꼬리뱅이가 납작 엎드려서 붉은 빛을 띄고 있는데 요것도 꼬들빼기 대용으로 김치 담아 드셔도 되고 된장국에 넣으셔도 되고 굉장히 맛있는 나물 중에 하나고 효능이 있는 약용식물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요걸로 떡도 해먹었다는데 떡쑥입니다. 떡쑥 근데 너무 자라서 너무 잘죠. 다이용하던 나물입니다. 지친개도 있고요.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기 보시면 가로등 있죠. 가로등 그 아래쪽에 가시상추가 있었거든요. 밑에 쪽에 있을 줄 알고 내려왔는데 여기서부터 있습니다. 가시상추 요거는 채취해서 먹어도 될 만큼 아주 튼실한 개체입니다. 쭉쭉쭉쭉 가보겠습니다. 가시상추 요것도 가시상추입니다. 와 여기는 뭐 씨앗이 한 무더기에 떨어져 있네요. 가시상추 특징을 얘기하자면 가시상추는 뒤쪽에 뒤쪽에 여기 맥 있잖아요. 중앙맥에 가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가시가 없습니다. 납작 엎드려 있을 때는 지금은 가시가 없고 굉장히 연하고 구들거립니다. 그럼 가시 왜 가시상추라고 했느냐 꽃을 피우기 위해서 줄기를 딱 세우면 그때서부터 잎에 가시가 보입니다. 엄청 억센 가시가 보이니까요. 지금은 가시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와 한 포기가 한 접시 나올 만큼 엄청 큰 가시상추들이 제법 있습니다. 요것도 숨어있지만 가시상추입니다. 가시상추고 이 위에도 가시상추고 이쪽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이 가시상추가 뭔지 몰라요. 이게 1990년대 후반에 김포공항 비행장 근처에서 씨앗이 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은 이게 잘 뭔지 모르십니다. 가시가 많은 큰 반가지 똥도 있습니다. 여기도 가시상추가 큼직한게 먹을만하게 자라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논뜩 근처에 있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할아버지들 아버지 세대들은 이 논뚝에 있는 것 전부 베어다가 풀이 나면 베어다가 꼬리라고 하죠. 소여물로 사용하고 또 많으면은 두엄더미에다 갖다 던져가지고 거름을 만들고 하셨는데 지금은 일손이 달리니까 어르신들이 농약을 많이 치십니다. 제초제를 쳐서 풀을 죽이기 때문에 잔류 농약이 이 논뚝 근처에 많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유기농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변에 농약으로 오염됐는지는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요즘 농약은 인체에 독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된다고 하시는데 건강하신 분들이 이거 한두 번 드셨다고 죽거나 탈이 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간이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드시다 보면 축적되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염려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농뚝 근처에 있는 것들은 섭취하는 걸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2년 초이기 때문에 잘 봐 놓으셨다가 그런 것이 농약 오염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내 텃밭으로 옮기세요. 오염이 안된 곳으로 옮겨가지고 재배해서 드셔도 되고 다행히 옮겨도 잘 사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2년 초이기 때문에 씨앗은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건강한 먹거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고 즐기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사람이니까 지혜롭게 찾아서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맞다 그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거니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눈이 농약을 많이 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지혜의 동물이니까 지혜롭게 사용하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고성에 있는 가시상추 그리고 논뚝 근처에 있는 몇 가지 봄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